이틀 동안 방송을 너무 위험하게 오늘은 좀 약간 잠깐 좀 오늘은 선비적으로 선비적으로 갈 것입니다 선비적으로 갈 거고 선비적으로 갈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이틀 동안 이틀 동안 제가 방송을 너무 위험하게 했기 때문에 아 임선비 아 임선비가 냄순이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냄순이게 고맙습니다 아 몰래 볼 건데 뭐야 임선비가 아이디가 이거야? 어? 임선비가 이거 아이디가 이거야? 잠깐만 어디 갔어? 방송국 아니잖아 부캐야? 임선비 부캐야? 아 감사합니다 아 회장님 아 우리 히바 형님 감사합니다 이쁜이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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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혈이시구나 아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임선비키니 아 임선비키니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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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선비방송 선비방송 오늘 좀 선비방송해야 될 것 같아 진짜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아주 뭐 반발이 심해가지고 안되겠어 잘 봐놓고 잘 봐놓고 이제 난리치는 사람들이 만쏘이다 난리치는 사람들이 많쏘 예? 유튜브 4만4천 넘었어 엄지 비키니 개꾸렸다 음 그래요 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비대로 되겠냐 아 돼 해야지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아 우리 달미가 하아 아 달미낭자 감사하오 하나뿐이 냄순이게 감사하오 또 감사하오 고맙소 감사하오 아 오늘도 오늘도 화이팅 알겠소 감사하오 남자 고맙소 자 일단은 음 선비채나 이런 소리 좀 안았으면 좋겠소 까비오 100개 감사하오 까비오 어서 오시오 목소리 왜 나갔냐 목소리가 니들 때문에 나갔소 100개 감사하오 티키타카 감사하오 고맙소 아 우리 또 토리가 백구개 감사하오 월 월 감사하오 모가차 좀 가져오고나라 모가차 좀 가져오거라 목이 나갔다 목이 안돌아온다 아 이씨팔게 고맙소 욕하지마시오 입니다 그 뭐야 기억이 안나오 고맙소 아무튼 선비방송 했다 했으니까 비키니 비리지마라 제발 난가요 개시벌 천한 것 에휴 천한 것 개 그러면 공중파 보시오 공중파 보시오 공중파 보시오 오늘도 어서 오시오 천한 것 그러면 그냥 공중파 보시오 아프리카 아프리카 시벌 뭐 그런거 아니겠소 인터넷 방송이 모가차 가져오거라 고맙다 개새끼가 뜨겁다 시벌놈아 목이 나갔다 슈아버 아 슈아버 백한계 고맙소 아 슈아버 고맙소 하 고맙소 고맙소 남순의 선비 팬가입 고맙소 어 막 연기나는 것 봐 와 보이지도 않네 와 아 고맙소 자 추천 눌러주시오 추천 14,000개 와 많이 많이 받았소 음 아 환영 환영 복근삼 100개 감사하오 인디고 형 아 인디고 인디고 양반 고맙소 고맙소 먹방 복근삼 고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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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필매 팬가입 고맙소 모아 팬가입 고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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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댕이 고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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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 그렇게 막말 막말하시오 못배운티나게 상상낭자 고맙소 상상 상상양반 고맙소 오늘도 또 냉순이게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고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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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고감 고맙소 고맙소 초콜릿 고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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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한 날 드리겠소 찰리가 달달하오 음 아 일단은 전자계집을 한번 켜보겠소 전자계집 초콜릿이 무엇이오 달달한 것이오 아 임선비 회장 고맙소 고맙소 침착하게 침착 고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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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하게 고맙소 너무 고맙소 아 나에게 너무 가분하오 고맙소 너무 고맙소 머리 깐 것이라냐 개맛 어 깠다 이씨 깠스 깠소 머리 깠소 오늘도 까고 내일도 까고 내일 모레도 깔것이오 고맙소 진짜 고맙소 고맙소 녹음을 하랬더니 녹음을 X같이 해왔소 개같은 새끼들 일을 X같이 못하오 김인홍님 남승이가 롤모델이라 하오 어떻게 생각하소 음질이 샵구리오 고맙소 하나 와 우리 백하 백하형 백하형 양반 고맙소 와 사사사기 고맙소 뒤지라고 사사사기 고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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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찍고 싶어 고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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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백화 또 이쁜이게 고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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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맙소 너무 고맙소 고맙소 너무 고맙소 진짜 너무 고맙소 가 때문에 모가지가 아프고 자 추천 좀 눌러주시오 추천 좀 눌러주시고 자 오늘 오늘 서수지가 방송이 있는데 오늘 서수지랑 오늘 원래 비키니 할 생각이었는데 오늘까지 쳐버리면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처질거 같소 그래가지고 오늘은 진짜 선비적으로다가 아주 깨끗하게 하겠소 유치원생들도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애기들도 방송을 볼 수 있고 가족 온 가족들이 앉아서 티비처럼 볼 수 있도록 건전하게 하겠소 이슈 한개 펜가에 고맙소 가능하겠소? 만들어.. 그건 잘 모르겠소 해보면 알겠소 해봐야 알겠소 싸우자고 아 씨발 못해먹겠네 와.. 아 나 힘들다 씨발 이것도 한계가 있다 씨발 아 머리 씨발 만져 머리 이쁘게 만졌는데 아 씨발 아 말이 타겠소 씨발 아 머리 이쁘게 만졌는데 아 망했어 망했어 씨발 아 아 아 아우 나 모가차 가자이 제가 모가차를 내꺼도 좀 읽어라 알았어 남피디 고마워 아 제크 형님 감사합니다 또 백가 형님 백국의 꿀꿀꿀꿀꿀 와 백가 형님 근데 진짜 이게 좀 큰 손이신가 보네 진짜 열혈 빵명 실하냐 열혈 시발 내가 뭐 잘못했는데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방송 족같이 했나보지 잠깐 나갔다 왔는데 남성씨 어디갔지 와 낭량순이가 됐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낭량순 낭량순 고맙고 어? 하지라면 아무튼 오늘 그 누구냐 나 오늘 서수지 오늘 서수지님이랑 방송하는데 그 못보신 분들을 위에서 아까 오프닝도 또 만들었고 했는데 음 아 진짜 씨발 슬프네 심천아 쏜다야 이 물소 새끼들아 뭐하냐 어디가 있는거야 또 아니 윤사장 윤물소 또 누구야 햇살 진짜 씨발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내가 하 다 사정이 있고 다 일이 있겠죠 다 사정이 있고 일이 있겠지 뭐 그거 뭐 다 안 들어온다고 잠깐 안 들어온다고 뭐 뭐 두고 봐야지 그걸로 이간질 하지 말고 그 뭐 열혈 둘도 스트레스 좀 받더만 그 쪽지로 들어보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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